장보고로 인해 자신의 음모가 탄로날 것을 두려워한 김홍괴는 마침내 수하의 사병들을 이용해 반란을 일으켜 왕을 몰아내려 한다. 사전에 이를 눈치챈 김유민은 흥덕왕을 탈출시키고 장보고에게 파발을 띄운다. 김홍괴가... 김홍괴가 흥덕왕을 몰아내고 왕이 올랐습니다. 지금 흥덕왕께서는 김유민 장군과 함께 청해진을 향해 피신 중이옵니다. 하지만 적의 추격대가 쫓고 있어서 다급한 상황입니다. 어서 군사를 이끌고 왕을 맞으러 출병하여 주시옵소서. 드디어 김홍괴 그자가 야심을 드러냈군.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시작된 것인가. 정년! 군사들을 소집하고 출병하자! 그 말이 떨어지길 기다렸어. 자, 왕을 구하고 역적을 몰아냅시다! 으쌰 으쌰! 어디 몸 좀 풀어볼까? 어디? 아니, 알겠습니다. 바다는구나 넓구나! 나의 Suri는 곳으로 풀어대요. 어? 바다다도구나 넓구나! 바다다도구나 넓구나! 바다는구나 넓구나! 그래, 가자고! 어떤 선택이든 좋습니다! 공들아! 누가 날 찾는 거야? 무슨 일을 해볼까? 으쌰, 으쌰! 나무가 부족합니다. 군부만 내리십시오! 무슨 일을 해볼까? 누구를 날려버릴까요? 으쌰, 으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디 몸 좀 풀어볼까?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목숨을 바칠 준비는 됐습니다. 모두가 한 몸이지요! 모두가 한 몸이지요! 무슨 일을 해볼까? 으쌰, 으쌰!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까요? 흠, 이렇게 한 몸짜미에서 한 몸짜미에서 한 몸짜미에서 한 몸짜미에 확장하였어요. 1번 거네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 부분은 지붕이 되기 때문에, 더욱 꼬리에 일을 사용하라고 생각합니다. 비교는 남자를 станов수있게 하는 동시에 이걸 이해하고, 이 부분은 심각한 손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장 심각한 손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자신의 손으로 감사드립니다. 반대함을 넣어야 될까요? 알겠습니다. 무슨 일을 해볼까? 어떤 일을 할까요? 으쌰 으쌰 무슨 일을 해볼까? 어떤 일을 할까요? 으쌰 으쌰 어떤 선택이든 좋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으쌰 으쌰 잠 좀 잡시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나무가 부족합니다. 나무가 부족합니다. 나무가 부족합니다. 나무가 부족합니다. 나무가 부족합니다. 나무가 부족합니다. 마주가 부족합니다. 나무가 부족합니다. 나무가 부족합니다. 금방 부족합니다. 엔닌입니다.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엔닌! 죽을 날려버릴까요? 어떤 선택이든 좋습니다. 으이샤 으이샤! 예! 분부만 내리십시오. 알겠습니다. 누굴 날려버릴까요?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분부만 내리십시오. 무슨 일을 해볼까? 무슨 일을 해볼까? 으이샤 으이샤! 잠 좀 잡시다! 알겠습니다! 모두가 한몸이지요. 복숨을 바칠 준비는 됐습니다. 어떤 선택이든 좋습니다. 누굴 날려버릴까요? 예. 나무가 부족합니다. 누가 날 찾는 거야? 나와 겨룰자는 나와보거라! 무슨 일을 해볼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잠 좀 잡시다. 으쌰, 으쌰. 무슨 일을 해볼까? 어떤 일을 할까요? 분도만 내리십시오. 으쌰, 으쌰. 으쌰, 으쌰. 어떤 일을 할까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해볼까? 으쌰, 으쌰. 으쌰, 으쌰.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으쌰, 으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해볼까? 밥 먹을 시간이에요. 목숨을 바칠 준비는 됐습니다. 어떤 선택이든 좋습니다. 젊말을 받을 것이다. 으쌰. 으쌰. 청해진의 언영을 위해.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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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을 시간이에요. 공부할 시간이에요. 목숨을 바칠 준비는 됐습니다. 옷들 좀 갈아입어요. 으쌰, 으쌰. 으쌰. 밥 먹을 시간이에요. 밥 먹을 시간이에요. 밥 먹을 시간이에요. 식사 시간이에요 분분만 내리십시오 옷들 좀 갈아입어요 그러셨습니까? 누구를 날려버릴 거요? 무슨 일을 해볼까? 으쌰 으쌰 알겠습니다 식사 시간이에요 어떤 선택이든 좋습니다 부르셨습니까? 분배라! 이거를 드려야 합니다 저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누가 날 찾는 거야? 누구를 날려버릴 거요? 무슨 일을 해볼까? 무슨 일을 해볼까? 어떤 선택이든 좋습니다 그룹 입소 옷들 좀 갈아입어요 기운들 내세요 식사 시간이에요 옷들 좀 갈아입어요 기운들 내세요 으악! 죽을 날려버릴 거요! 모두가 한 몸이지요! 지난번에 현상으로서 좀 정리해 줄게요! 이건 감사드립니다! 한 번 해라! 고구려의 영광을 위해 목숨을 바칠 준비는 됐습니다. 바다는 너무나 넓구나. 부르셨습니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분부만 내리십시오. 예. 부르셨습니까? 으쌰 으쌰! 말이 부족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식사 시간이에요. 어떤 선택이든 좋습니다. 누구를 날려버릴까요? 부르셨습니까? 어떤 선택이든 좋습니다. 나무가 부족합니다. 누구를 날려버릴까요? 나도 한다면 합니다. 나무가 부족합니다. 나무가 부족합니다. 우쌰 으쌰! 우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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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선택이든 좋습니다. 나의 화를 받아라! 분부만 내리십시오. 알겠습니다. 준비 완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보장난 곳 없습니다. 식사 시간이에요. 봉배라! 어떤 선택이든 좋습니다. 엣닌입니다. 누굴 날려버릴까요? 청혜진의 번영을 위해. 이 녀석 장난 아니죠? 옷들 좀 갈아입어요. 분부만 내리십시오. 기도를 드려야 함. 적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엣닌입니다. 느리다고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무슨 일을 해볼까? 잠 좀 잡시다.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나의 화를 받아라! 청혜진의 번영을 위해. 나의 화를 받아라! 청혜진의 번영을 위해. 기운들 나세요! 어떤 선택이든 좋습니다 누굴 날려버릴까요? 적이 궁금해 보고 있습니다 목숨을 바칠 준비는 됐습니다 적의 공격들은 너무나 넓구나 어떤 선택이든 좋습니다 병력만 내려주십시오 누굴 날려버릴까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목숨을 바칠 준비는 됐습니다 어디 몸 좀 풀어볼까? 어떤 선택이든 좋습니다 건배라 식사시간이에요 무슨 일을 해볼까? 무슨 일을 해볼까? 으쌰 으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해볼까? 무슨 일을 해볼까? 으쌰 으쌰 무슨 일을 해볼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고구려의 영광을 위해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으쌰 으쌰 잠 좀 잡시다 목숨을 바칠 준비는 됐습니다 단지 그것뿐입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굴 날려버릴까요? 어떤 선택이든 좋습니다 고구려의 영광을 위해 보장한 곳 없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덤베라.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단지 그것뿐입니까? 어떤 선택이든 좋습니다 이 녀석 장난 아니죠? 도장난 곳 없습니다 저기 공격을 받고 있지 어떤 선택이든 좋습니다 그래 가자고 누구를 날려버릴까요? 어떤 선택이든 좋습니다 어떤 선택이든 좋습니다 어떤 선택이든 좋습니다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가자고 저기 공격을 날려버릴까요? 나의 화를 받아라 어떤 선택이든 좋습니다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비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누가 날 찾는 거야?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겠습니다 옷들 좀 갈아입어요 목숨을 바칠 준비는 됐습니다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흐아! 호호호호! 어디 몸 좀 풀어볼까? 퀴즈들 내세요! 에이구! 누굴 날려버릴까요? 어떤 선택이든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옷들 좀 갈아입어요!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해볼까? 으쌰 으쌰! 무슨 일을 해볼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벌을 받을 것이다! 어떤 선택이든 좋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해볼까? 잠 좀 잡시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누굴 날려버릴까요? 누굴 날려버릴까요? 으쌰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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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으쌰 으쌰! What the power?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해볼까? 무슨 일을 해볼까? 무슨 일을 해볼까? 으쌰 으쌰! 으쌰! 땀 좀 잡시다! 이쉈암! 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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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를 날려버릴까요? 범베라! 어떤 선택이든 좋습니다. 누구를 날려버릴까요? 어떤 선택이든 좋습니다. 누구를 날려버릴까요? 복숭을 바칠 준비는 되었습니다. 복숭을 바칠 준비는 되었습니다. 역력만 내려주십시오. 어떤 선택이든 좋습니다. 어떻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범베라! 어떤 선택이든 좋습니다. 식사시간이에요. 목숨을 받을 준비는 됐습니다. 공패어! 적이 궁극을 받고 있습니다. 공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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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패어 bombard 으아악 으 으 으 으 으 저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해볼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으 으 으 으 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운들 내세요? 목숨을 바칠 준비는 됐습니다 어떤 선택이든 좋습니다 누굴 날려버릴까요? 무슨 일을 해볼까? 쌀이 부족합니다 식사시간이에요 으쌰 으쌰 어떤 선택이든 좋습니다 누가 날 찾는 거야? 누굴 날려버릴까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쌀이 부족합니다 쌀이 부족합니다 쌀이 부족합니다 쌀이 부족합니다 잠 좀 잡시다 어떤 선택이든 좋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가까스로 적을 물리쳤다 청해진이 코앞입니다 고맙네 장보고 덕분에 목숨을 건졌네 바다는 너무나 넓구나 곰배라 누굴 날려버릴까요? 누굴 날려버릴까요? 옷들 좀 갈아입어요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으쌰 으쌰 무슨 일을 해볼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운들 내세요? 어떤 선택이든 좋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 겁니다 아무도 없냐 어떤 선택이든 좋습니다 적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곰배라 누굴 날려버릴까요? 식사시간이에요 어떤 선택이든 좋습니다 공배라! 누구를 날려버릴까요? 어떤 선택이든 좋습니다 공배라! 어찌할꼬 그대는 누구인가? 화랑의 기백을 보여라! 그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적의 공격을 가보겠습니다 어떤 선택이든 좋습니다 누구를 날려버릴까요? 어떤 선택이든 좋습니다 누구를 날려버릴까요? 어떤 선택이든 좋습니다 돈배라! 고장난 곳 없습니다 어떤 선택이든 좋습니다 모두가 한 몸이지요 내 활 맛을 보여주마! 화랑의 기백을 보여라! 목숨을 바칠 준비는 됐습니다 최소화 도움되면 용량의 기백 물 Ceh 다르urt 감사합니다.